KBS E라디오 다 같이 어렵고 배고픈 시절엔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누구는 여전히 어렵고 배고픈데 일부만 배가 불러진 걸 알아차릴 때부터입니다. 중국이 바로 지금 그 시기입니다. 40여 년 전 덩샤오팅이 개혁 개방을 단행하면서 내세운 선불원. 그러니까 먼저 일부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이죠. 경제는 성공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중국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꺼내든 카드가 공동 부유론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중국을 만들자는 정책이죠. 그런데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경제쇼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효아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어제에 이어서 안효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저께 마지막에 질문 하나 설명이 길게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로 미뤘어요. 그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가 점점 힘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핵심이 이건 달러다. 다른 건 사실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건 달러잖아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달러 기축통화가 어제 안 교수님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힘을 잃어서 여러 나라가 다극화 체제로 기축통화 여러 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어제 질문이 미국 그럼 뭐 먹고 사느냐. 그럼 미국의 핵심 수출력이 달러인데 달러가 그럼 이렇게 약해지면 미국 마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홍사원의 경제 셔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다루는 셔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어디서 하는지 기억은 안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자세히 푼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주제이시니까 자세히 풀지는 않지만 핵심화 말씀드리며 미국은 전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돌아가는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달러 기축통화라는 국제 신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이번 코로나 기간도 2배 넘게 풀면서도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효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그 분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찍어낸 돈들이 소유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바로 해외에 나가고 그다음에 자기네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또 금리를 올리며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국가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전가하는 역할을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지금 미국이 이번 올해 사건만 가지고 분석해 드릴게요. 올해 미국이 해야 되는 건 파월이 해야 되는 건 그동안 자기가 풀어놨던 돈들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금융시장의 현상이 뭐냐면 미국의 모든 금융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도 떨어질 거고 부동산도 떨어질 거고 주시장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떨어지면 미국은 어떤 문제에 터지냐면 미국 사람들이 모든 소득의 중심에 미국 사람들이 이해관계자 미국 사람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처분 소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금융자산이 있어요. 이 금융자산이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떨어져요.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가난할 질 것처럼 느껴지는 게. 왜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자기네 금융자산 가격이 떨어앉으면 어떻게 해야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 누가 들어와서 받쳐서 다시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럼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면서 다른 데서 돈 들어와서 받쳐줘야 되니까 그게 무슨 돈이 들어와야 되면 전 세계에 해외 자본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냐. 해외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을 찾아 들어오는 거죠. 달러가 가장 안전하게. 네. 해외가 불안할수록 돈은 미국에 집중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말했는지 생각 안 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한 전 세계 전쟁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끊어나면 미국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도 달러의 기축통화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달러가 기축통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이 항상 전 세계 자본을 받쳐주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자기네 지금 살아오는 삶을 그대로 용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도전상을 내민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가 똑똑하다는 게 중국도 옛날에 대국이었으니까 딱 생각해봤더니 이런 국제질서와 이런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동해서 수출을 많이 해도 못 살아가겠구나. 영원히 못 사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가 증명한 거예요. 그때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던 3조 달러 넘는 외환 보액이 80%가 미국 국제가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짱이 됐죠. 그래서 그때 딱 느끼면서 여기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각한 게 그래서 유한화 국제화 오고 그때도 유로화도 팁스라는 자체 국제성산시스템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 하에서는 유럽도 큰 나라 제국 역사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머리를 쓰는 나라들은 이 판을 꿰뚫어본 거예요. 이 판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이래도 우리가 당승 안에 있는 손오공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유럽이나 다 자체 청산 결제진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럼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감히 우리가 잡아놓은 국제질서를 자기 거 깔겠다고 자기 판을 깔겠다고 이러면서 그동안 국제질서가 막 충돌해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중에 미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딱 봤더니 아, 금융만 갖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경험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미국의 제조 공동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들이 해외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본과 미국 노동자들이 분리가 된 거예요. 노동자들은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자본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저렴한 노동자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국제화 질서 속에서 미국의 블루 칼라들이 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블루 칼라 이익을 대변하고 전 세계에 나가온 미국 자본들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블루 칼라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선택한 게 역사자 배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하되 제조업은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거 다 쓰니까. 네. 미국의 이 흐름을 보고 금융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런던도 그렇잖아요. 런던도 금융밖에 없잖아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갈 수가 한계가 금융이라고 늘 실물산업에 피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이 올라와서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계속 갖고 가면서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이런 애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만들어. 그리고 기술을 인텔한테 줘. 정보를 공개해. 이러는 거예요.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제조 202호 했다가 미국이 막 제재를 하니까 이제는 스마트 제조라고 표현하고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서도 결론은 제조 강국이 되겠다고 해서 중국은 이미 무역 대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조 대국에서 전 세계 생산 공장이었잖아요. 그걸로 안 되고 이제는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사 강국. 그래야 미국의 이런 국제 짠원, 이미 짠원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우리가 국질서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이 질서가 그러니까 구질서와 신질서의 싸움이죠. 구질서는 미국이 최대로 이익 보는 시스템인데 이제 다른 애들이 다 그걸 읽어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운명에서. 그래서 지금 구질서와 신질서가 막 충돌하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날 거예요. 이게 지금 구질서와 신질서가 충돌하는 구세력과 신질서가 막 충돌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강구로 되나 아니면 브라질처럼 이렇게 중진과 함중에 빠져서 이런 나라에 대해 지금 역사적 시점인데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시진핑이 3기를 지금 한다잖아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운명이 어떤 변수로 됐을까.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돌이켜 봤을 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를 평가할 때 오겠지만 저는 가장 중국에 지금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수록 사실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오픈되고 정말 투명하고 정말 민주적이고 정말 선진화된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오히려 중국한테는 최대의 어떻게 자리를 잡아 구제질서에서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도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사자는 시진핑이 그걸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그러니까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안하든 유로하든 애노하든 이렇게 다 분산되면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질문이 단순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개인수금료 내고 들읍시다. 개인수금료. 여기 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개인수금료. 나중에 다 치부책에 적어주시고. 알겠어요. 정부에 적어주시고. 그럼 미국은 그럼 망하는 거냐. 그럼 팔 게 없는데. 아까 말하자면 제조업이 다 공동화됐고. 아주 좋아요. 계속하죠. 이렇게 돌아 앉아 계속 합시다. 저는 일단 표현을 어떤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표현을 쓰는 게 어만해요. 어만해? 어만한 표현. 어만하다. 갬손이 반대어 어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나라, 그 나라 속에 국민이 많게는 몇 십억이고 적게는 미국 3억 얼마인데 쉽게 망하네 안 망하네 표현을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보다도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미국이 망하네 안 망하네 전망을 못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달러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그 달러의 힘이 줄어들게 하는 역사의 힘 속에 신기술이 발전도 있고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제 말하는 그런 국제 질소 속에서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는 안 변해. 제가 강연을 보통 기업 강연할 때 이 내용을 해주거든요. 미국은 그동안 사실은 안 변했는데 다른 나라는 엄청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국이었죠. 자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역사는 앞으로 왔고 그러면서 먼저 나온 나라들이 있으면서 자기는 안 변하고 상대방이 변해서 위험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안 변해 가면은 그거는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안 변하는 자는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기업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래요. 안 변하면 망합니다.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미국은 지금의 체제를 지금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국제 질서는 무너진 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져요. 유엔의 기재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렌스키가 유엔은 이미 죽은 거라고 말했잖아요. 유엔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네요. 개인 료, 강사료. 장부책에 적어둘다. 나중에 꼭 떼먹지 않고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주제 공동부유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정답해 주세요. 지진핑 정권의 중요한 정책 기조가 공동부유였잖아요. 다 같이 이제 중국이 너무 빈부격차 극심하게 벌어지니 다 같이 모두 다 잘 살자. 그런데 이 공동부유 정책이 지금 중국 중앙정부가 좀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는 중국 문제를 이해할 때 외국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단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은 뭘 하겠다 하고는 그게 이루는데 한 10년 넘게 걸려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커창만 우리가 미국 말하면 라스닥 같은 주식시장을 북경에 세운다고 했죠. 네, 이런 것도 10년 전에 말한 거 10년 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 추진하는데 한 10년이라는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중국에서 공동부유라는 걸 지금 올해 몇 마디 말을 안 했다 해서 그걸 안 하냐. 이런 거는 중국에 지금까지 온 행태나 정치 목표나 이런 문건이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로 보면 그런 건 아니다. 구경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단 공동부유라는 게 언제 먼저 나왔냐면 당의 19대에서 나왔어요. 19대라는 게 아니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게 2017년이죠. 거기서 이미 중국은 2035년에 2035년에 그게 중국에만한 공동부유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만 하면 중산층의 비중을 확 높이겠다는 거예요. 중산층의 비중을 확실히 높이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평균 생활 수준 격차가 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걸 2017년에 이미 19대 보고에 딱 넣었기 때문에 이건 35년 목표와 2050년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일단 중국 항상 공산당 회의에서 나오는 이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장기 목표예요. 이렇게 간다. 자, 저길로 가자. 그래서 그때 이미 공동부유로 하겠다고 방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깝게는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이 지금 작년부터 실행이 되잖아요. 5개년 계획이. 작년에도 지금 14차 5개년 계획의 공동부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착실하게 추진해라는 게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쫙쫙 나왔어요. 나왔고 작년에 8월 17일에 중국 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실식, 실취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저 먼저 한 게 작년 6월에 절강성을 중국의 공동부유의 시범구로 만드는 의견을 발표해서 지금 절강성이 제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공동부유를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절강성이 중국에서 격차가 가장 작은 동네예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가처분 소득이 5.24만 위하니까 1년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쓸 수 있는 돈이 원화로 하면 천만 원화로 한 1년 소득이 한 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절강성이.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성 중에 하나고요. 격차가 가장 작기 때문에 얘네를 공동부유 시범구로 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 이게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알거든요. 봤더니 이미 작년 11월에 중국, 작년 10월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공동부유하는 방향이 1차전거 뭐냐면 전 중국 국민의 위생 건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잖아. 인간이 기본이잖아. 그래서 작년 10월에 절강성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하고 MOU를 맺아서 공동시범구에서 먼저 전 시민들이 위생건강, 질을 확 높이자라는 합작, 회비를 만들었고요.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가 스포츠 총국하고 또 여기 시민들의 건강을 향진하는 그래서 하이퀄리티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회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강성이 먼저 해보는 거예요. 시범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한 걸 경험으로 삼아서 또 옆에 성에서 또 아마 시범구 하면 한 5개를 또 정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또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한 20개를 정해서 해보고 마지막에 쫙 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아까 2035년이라고 했잖아요. 2050년까지 가서 진짜 현대화 강국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장애인의 구호를 외치고 올해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장기 목표로 하나씩 가는 과정인데 그런 경우는 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가 또 갑자기 커졌잖아요. 지금 확장. 봉쇄되고. 봉쇄되고 막 난리나고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이 터지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부동산이 중국이 지금 폭망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깐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원래는 내 계획이 이기로 가는데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 원래 올해는 이거 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집안에 있게 돼서. 그럼 계획을 병행해야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거. 그렇죠. 내 인생 계획은 저기로 가는 게 맞는데 올해는 잠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절강성 이런 데서 공동부유로 시범도시를 정해서 하는 게 위생 철저하게 하고 그런 거는 사실 저 언뜻 들어서는 그게 공동부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동부유라는 건 삶의 질 행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질 행상보다는 못 사는 사람도 중산층을 그러니까 폭넓게 하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빈부객자가 가장 적은 동네에서 먼저. 제가 신문기사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절강성 그쪽도 그렇고 원래 중국은 부동산세가 없다면서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재벌들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빈부역차가 워낙 커지니까 맞아요. 그쪽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게 딱 거기만 하고 점차 넓혀가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딱 스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공동부유 기조가 이거 잘못하면 일단 성장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기겠네. 그래서 방향을 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질문에 답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세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 주는 변수잖아요. 한국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2018년부터 중국 정부가 손을 댔는데 작년에 지금 헝다 같은 파산 부도 사례가 나오고 올해도 지금 룡총이라고 하는 제2위 민영기업이 또 지금 부도 위기 왔거든요. 똑같이 지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왕커도 그렇고 중국의 대형 10대 부동산들이 지금 부동산이 엄청 힘들어요. 계속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요. 결국 지금 돈을 풀었잖아요. 1월에 금리도 내리고. 그리고 지금 각 지방정부에서 지금 막 부동산을 사는 정책을 다 완화 정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2주택 못 사게 했는데 이제는 살아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부동산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부동산세를 도입을 하면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경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은 중간에 금융이 있고 특히 주입사 이런 채권이사 자본시장이 있고 중국은 부동산이 있다고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망하면 미국 사람 삶의 질이 망하는 거고 중국은 부동산이 망하면 중국 모두 이해가 삶의 질이 다 떨어지는 거죠. 미국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이 죽으면 중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공동부유의 부동산세 도비 이런 거 장기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장기로 접근한다고요. 그럼 올해는 일단은 코앞의 위기를 먼저 극복을 해야 되니까 사실 부동산세 이수는 10년 전 이수예요. 10년 전부터 도입한다고 했고요. 이게 10년 전부터 시범 도시로 아까 그 총칭 같은 도시에서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다 한 게 아니고 몇 개만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한다고 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별히 와서 고문제하고 공동부여 연결시켜서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말랑유 아까 그 홍단은 지금 참 어떻게 됐어요? 홍단 지나번에 그 발표가 났는데 상장회사니까 발표가 났는데 채 짓지 못한 부동산 90% 이상 다 졌다. 원래 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완공이 된다. 못했던 집들을 다 올리고 있다. 90% 이상 완공이 된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내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건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앉아서 롤리로 추리해보건데 그때 옛날에 한 번 말했잖아요. 지금 그 홍단 사례를 너무 영향이 크니까 중국중앙정부 리스텐스는 뭐였냐면 내내 앞에 있는 눈을 내내 치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 성시별로 홍단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면 목이 잘려나가니까 각 지방정부에서 어떻게라도 자기 동네 홍단 뭐 올라간 주택은 다 올라가게 하겠다는 목표였으니까 제 생각에는 뉴스는 그렇게 안 내보냈지만 각 지방정부별로 결국 정부의 돈으로 올려진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오는 돈으로 질 수는 없어요. 돈이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어쨌든 안 교수님 말씀하신 홍단 사태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결국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콘크리트 GDP로 탄탄히 시멘트 GDP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홍단 사태가 중국에 매우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느라고 지방정부가 투입이 된 거죠. 그런 말을 망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와서 말했잖아요. 집이 이래 올라갔는데 분양분은 다 냈는데 집이 뭐 올라가 집을 못한다? 이거는 나머지 건강한 부동산 기업 다 죽이는 행위라고요. 왜냐하면 홍다 정도로 저런 기업이 내 분양받았는데 집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다른 부동산에 집을 쥐서 분양할 때 아무도 안 산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걔네들이 집을 뭐 올라가게 하면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중국 정부의 방법이 뭐냐면 정부 돈을 쓰더라도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죽죠. 그래서 그 조치라는 거죠. 그게 최소화하는 거죠. 영향력을. 그래서 지금 뉴스를 내보낸 거 봐서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쟀는지는. 왜냐하면 그게 또 가짜 앉아놓고 90% 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못 가보니까. 진짜라고 했을 때도 홍다 자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가 총액이 90% 넘게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100원짜리가 지금 10원짜리 됐다고요. 누가 거기다 돈 대서 그걸 짓냐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홍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갑자기 폭삭하고 이런 위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지키려고. 부동산 경제를 중국 정부가 지키려고 작년 말부터. 지방정부 돈으로 그냥 지키고 있는 거다. 중국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온 거죠. 금리도 낮추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그리고 담보비율도 높여주고. 이런 걸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그리고 공동부유 정책이 시작된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익숙하게 말을 들은 게.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됐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지금도 그럼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빅테크 기제, 교육 기제, 엔테이트먼트 기제 이런 쪽을 그때 옛날에 자주 다뤘던 주제니까 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아까 공동부위라는 이데올 얘기로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반적인 이해관계, 기득권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했던 조치였어요. 기득권들이 딱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움직이지 않고 부의 빈익부가 더 심해지니까 이걸 딱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다시 부의 재분배, 이해관계의 재분배, 계층의 재분배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조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후에 그런 상장 실패라든가 이런 이슈가 터진 건데 지금 알리바바 사례를 보면 절강성 정부가 주주로 들어갔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는 공산당 기업이라고 봐도 돼요. 정부 펀드가 주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 조정은 거의 다 끝나갔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네요. 이제는 주목할 때가 됐다 다시.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끝나서 워낙 지금 50% 넘게 떨어졌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는 슬슬 얘네들이 주목할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관계 정리작업.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길들이기가. 길들이기라는 표현보다도 이해관계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게 조금 더 좀. 깊이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다 하세요. 아니요. 어떤 이해관계인지. 아까 말했잖아요. 기득권이 이렇게 있는데 딱 깨고 또 다른 기득권이 들어와줘야 되니까 이런 이해관계 조정이 끝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뭔가를 도모하면서 갈 거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독점하고 다른 장벽을 높이 싸지 못하게끔 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이쪽은 중국 지방정부도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막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지금 잔뜩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쪽에. 이거는 지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적인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사실은 메타버스 이쪽은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깊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가냐를 깊이 다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중국에서는 한국에 NFT 이런 표현 쓰잖아요. 메타버스인데 중국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경제로 표현해요. 이런 표현을. 메타버스는 중국 표현을 웬위조라고 해요. 원우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우주. 그보다도 지방정부에서 정책으로 끌고 갈 때는 디지털 경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올해 양회에서도 아까 공동부유가 적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확하시고 올해 사실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디지털 경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양회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 올해의 디지털 경제를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예요. 확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방정부들이 중국 주로 지방정부가 다 하거든요. 중앙은 방향만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별로 디지털 경제를 인프라를 깔겠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경제 기업들은 메타버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메타버스 기반의 인프라를 깔고 메타버스 사업을 우리 자기네 포트폴리오 사업을 넣겠다는 게 지금 각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 협력하려면 이제 이런 개념으로 협력하며 디지털 경제 개념으로 협력하며 지금 지방정부 웰컴 엄청난 환영을 해주면서 지금 지난번에 상하에 있는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중국의 책 모멘텀에 제가 단소 배출과 NFT 한다라는 걸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해시 공무원이 상해와서 그 회사를 해라고. 그러니까 자회사 비슷하게 이런 걸 상해시 공무원이 굉장히 격리한다. 제가 탄소 배출과 중국도 친환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제가 하고 친구로 되었으니까 본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친구로 보는 것처럼 보더니 네 하는 사업을 상해와서 해라. 상해시 공무원이 엄청 격리할 거다. 친환경에 이런 디지털 경제 플랫폼을 만드는 걸 엄청 격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에서 서로 경쟁해요. 이런 기업들을 자기 관할권에 유치하려고 이런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런 인재들을 지금 엄청나게 혜택을 주면서 지금 막 경쟁하면서 끌어가거든요. 중국 지방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핵심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하고 메타버스하고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나요? 아니죠.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경제가 우리 기자님은 장점이 있어요. 저 장점 많죠. 장점 많아요. 하나만 저는 보완한 것 같은데 농담이고 질문이 되게 커요. 그런데 하나씩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저는 사실 정확하게는 메타버스가 옛날 가상현실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상현실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기자님 보기에 메타버스라면 그냥 가상만 생각 떠오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풀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 1.0 시대. 그게 PC 시대예요. 앞에다 PC 놓고 인터넷 하던 시대. 메일을 보내고 이런 PC 시대. 두 번째는 스마트폰 시대예요. 인터넷 2.0 시대예요. 이렇게 모바일 인터넷.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시대예요. 이거 우리 인터넷 3.0 시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3.0 시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게 사실 이메일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도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그게 다 메타버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의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럼 과거보다 강조된 게 뭐냐. 강조된 게 뭐냐. 모바일 시대까지는 우리가 주로 산업이 효률성을 높이는 데만 이게 이슈가 돼 있다면 메타버스는 실물 경제가 가상과 실물이 연동해서 같이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렇지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디지털 경제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상과 실물을 연계하겠다. 디지털로. 왜냐하면 중국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못하게 해요. 그렇죠. NFT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쓰는 표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디지털 경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써요. NFT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텐센트가 중국에서 제일 큰 엔터라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을 제일 크게 하니까. 메타버스 제일 좋은 게 게임이에요. 게임 생태계에서 제일. 1차적으로는 그게 먼저 떠올라요. 제일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텐센트 이익의 절반이 게임에서 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제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장악하겠다고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까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웨이체패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 자산관리도 있고 우리 실생활이 20세간 실생활이 다 있거든요. 그걸 그 메타버스로 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체, 알리바바 이런 중국의 픽텍 기업들이 다 그걸 자기네 플랫폼으로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지금 기업들도 다 메타버스로 구현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지 실제는 어느 표현이 더 맞냐면 메타버스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디지털 경제라는 게 더 맞아요. 표현 쪽으로. 표현이. 메타버스라면 사람들이 너무 가상만 생각해요. 원래는 메타버스라는 본질이 뭐냐면 실물을 가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실의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게 메타버스의 서울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행정 업무들이 이제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메타버스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든다면 말이죠. 제가 지금 불현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상과 현실 세계와 인터넷 세계를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실 분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다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여기서 여기는 내가 항상 보면 과거에 언제 한 번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런 부분을 다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게 인터넷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실물에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게 신분증이잖아요. 지금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 우리가 어디 방문할 때 실물, 제가 KBS 들어올 때마다 실물에 제 아이디를 보이고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여기, 아까도 여기 보니까 제가 KBS 오기 전에 여기다가 예약 신청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제 이름 놓고 메시에 방문한다 딱 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또 실물 아이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메타버스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했으면 끝나야 돼요. 저에 대한 검증이. 그러면 여기 제가 알아서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저 밑에 저 카운터 여자분은 안 고치고 올라와야 메타버스지.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고 또 와서 내보고 신분증 확인. 이건 메타버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시를, 성을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기사님도 경험했죠. 많은 것들이 안 봐도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굳이 이렇게 만나서 안 해도 된다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한 게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상당 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끝나는 거죠. 실물 시절에 만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의 아이디와 가상의 아이디가 하나로 되는 거죠. 하나로. 제가 이제 메타버스 하니까 저는 사실 가상현실, 게임 같은 데나 그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메타버스를, 인터넷 다음을 메타버스라고 말한다는데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했는데 조금씩 제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자동차도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났고 현실을 디지털로다가 다 구현하는.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아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들을 지금 만든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이런 중국 정부들이 그래서 여기가 너무 과열된다고 해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뛴다면서요. 관련 주가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 이름만 붙이면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구축했다, 할 계획이다 이러면 바로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이 문화. 상위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상위꾼이죠. 문화엔터기업, 지금 제일 많이 나게 게임회사들. 그리고 거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게임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쪽에 개념만 넣으면 그냥 한국도 똑같아요. 물론 그렇죠. 다 가치가, 가격이 엄청, 시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럼 중국 투자, 중국 주식 요즘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앞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화폐로 마실 때, 화폐. 화폐로 마실 때 우리가 익숙한 게 종이 화폐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신용카드가 전자화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코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장은 우리는 이제 종이 화폐 카드 세상이 아니라 코인 세상이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코인 세상이 구현되는 게 메타버스 시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냥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나거나 꼭 핸드폰이 아니라도 어떤 안경이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페이스북에서 하는 오큘러스라는 거거든요. VR 안경 있잖아요. 나중에는 VR 안경이 핸드폰 역할을 하면서 PC 역할을 하면서 노트북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하는데 앞에 화면이 딱 뜨면서 거기서 딱 누르면 업무도 처리하고 엔터도 즐기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핸드폰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세상. 눈 많이 나빠질 것 같은데. 눈 많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좋은 말씀. 그래서 그 오큘러스 그게 너무 무거워. 이미 가벼워졌는데도 엄청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참 끼고 있으면 머리가 땡해요.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증강한 게 손목밴드, 핑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바이스가 시계도 될 수 있고요. 모자도 될 수 있고요. 그거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사람이 편하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면서 우리 실물 사회가 그냥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걸 구현하는 게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때 원래는 오프라인을 합니다. 제가 A라는 기업이에요.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기자님은 환경오염을 많이 시켰어요. 기사님 기업은. 저한테서 다섯 배출권 사서 상처를 시켜야 돼요. 원래 우리 둘이 만나서 계약 사인해서 100만 톤 구입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만드는 NFT 플랫폼에서는 우리 둘이 안 만나고 그냥 그 플랫폼에 들어오고 저는 또 있는 기업이 올라가서 거기서 NFT로 발행하면 기업이 사가면 돼요. 그래서 결제 다 끝나고 그 기록이 홍 기자님, 홍 기업에는 과거 기록이 쫙 남고 분산원장이 기록이 되고 저는 또 제 원장에 쫙 남으면서 거기에 따라 또 디지털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메타버스에서 다음에 중국 전기차도 지금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죠. 중국 전기차 판매력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지금 절반을 다 중국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일단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판매가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중국은 전기차 보급을 일찍 시작한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예요. 이유는 크게 풀면 크게 있고 작게 풀면 작게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내연기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실패한 계획 개방 영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본시장이에요. 사실 중국은 계획 개방이 굉장히 성공한 나라인데 그 중에 실패한 영역이 자본시장이거든요. 중국 자본시장이 미국의 적을 때는 7분의 1밖에 안 되고 성장하면 5분의 1. 그러니까 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중국이 무역규모라든가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1등, 2등인데 자본시장은 한없이 작은 거예요. 자본시장이 작다는 건 중국 기업들이 몸값이 싸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작은 계획 개방은 융자 능력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실패한 영역이 자동차 영역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기술 안 갖고 있으니까 합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톱 기업들이 들어가서 중국 기업들 다 50대 50으로 합자를 했는데 지금 20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 엔진 기술을 확보 못 했어요. 그러니까 판단했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절대 선두주사로 못 가겠다 해서 전략적으로 본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그냥 달리는 노트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전략적으로 하면서 엄청난 우대 정책을 한 게 과거 1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는 우대 정책을 없애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로 성장하라는 건데 과거 10년 동안 우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시장이 정부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상차 사면 2,500만 원 정부에서 돈 대주고 나머지는 2,500만 원 그러니까 시장이 자구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정부에 의존하니까 기술 발전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자구적인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판단하건대 계속 이렇게 가다는 내연차처럼 또 경쟁력을 일으켰구나.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쪽이 가장 선도적으로 가는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중국에서 독주예요. 완전 독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지원 정책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연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서 원래 지원 정책을 오래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갖고 가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엄청 급증한다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일단은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왔어요. 한국도 급증해요. 물론 그렇죠. 한국도 작년에 비해서 있잖아요. 제가 온몸으로 느껴요. 파란색 번호폰 엄청 많이 보여요. 지금 어전 전기차 사려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선 렌터하셔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국도 지금 급증한. 올해 내 자동차만 50만 대 공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지. 중국이 가면은 택시, 버스 다 전기차예요. 이미. 이미. 결국 한국은 충전 인프라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 가봐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새로 진 아파트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좀 있는데 중국은 어디 가나 그냥 충전 인프라가 갈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어서 알거든요. 제가 이거 롤리즈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인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미팅한 충전 인프라 업체하고 미팅했어요. 오전에. 한국 기업이에요. 스타트 기업인데 그 기업 대표가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충전기 있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싸대요. 가격이. 충전기가? 충전기? 충전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충전 시스템아. 꼽아야 충전이 돼요. 그 시스템아래요. 중국, 예를 들면 한국이 200만 한다면 중국은 20만. 그런데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대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기술이 약화돼요. 충전 쪽에. 그런데 중국은 기술이 비교할 수만큼 없고 좋고 압도적으로 싸대요. 그게 뭐 이긴다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결국 배터리 그리고 이쪽은 이런 붙들어가는 부품이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고 압도적으로 싸대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과 다 수입을 해와서 하는 게 한국 시장이 훨씬 유리화돼요. 왜냐하면 코스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게 10년 전에 전략적으로 보급해왔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 대고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우위 쪽이 산업이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 중국이 그러니까 전기차로 일찌감치 드라이브를 건 건 성공한 정책이었네요. 지금까지 봐서는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실패한 영역이 보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반성하고 있고 지금 보조를 없애면서 자국 스타트업 기업 혁신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독주를 하니까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게 컨센센스예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한 그 세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니오, 리시앙, 시오폰. 걔네들은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더 키워야 되고 이런 인식이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제가 사실 중국에 한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출장 가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전기차는 그때는 아니었고 전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의 다 보급이 됐죠.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가장 큰 시장이 그거예요. 전기 오토바이가 더 커요. 그거는 완전히 성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 충전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엄청 잘 돼 있어요. 직장마다 다 있고. 다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아직 멀었는데 했었는데 실제로 멀긴 한 10년 뒤에 불굽기 시작한 거니까 그때 보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중국이 그때부터 전기 이동수단에 대한 해안이라고 아까 미래를 보는 그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중에 하나가 아까 석유 엔진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반성. 두 번째는 아까 그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 그리고 전기상호차 여기서 선도를 갖고 가겠다는 국가적 비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까 테슬라 얘기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나왔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봤어요.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중국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왜 머스크가 중국하고 가까울 수는 있어요. 테슬라가 워낙 중국에 많이 파니까. 그런데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왜 이런 우려가 나온 건가요? 제가 이거 다른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자세히 다뤘어요, 이거.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머스크가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또 지어요. 생산 공장을 또 지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머스크가 왜 미중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또 막 공장을 더 투자하고 지금 확대하냐 이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상해시 정부가 들어갈 때 계약이 하고 들어가요. 원래 모든 외국 기업이 중국 들어갈 때 현지 정부하고 계약을 작성을 하는데 대부분 경우는 외국 기업한테 특히 기술인 외국한테 땅을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되게 싸게 줘요. 테슬라도 똑같이 상해시 정부에서 거의 10% 가격으로 싸게 토지를 공급하는 대신에 1년에 내년부터 2024년부터 세금을 얼마로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성과 계약을 맺아요. 그걸 못 실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걸 약속한 거니까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다시 회수를 해버리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하려면 공장을 더 지어서 매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매출을 맞춰야 거기에 따라 세금이 납부할 수 있으니까 1년에 23억 위안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맞추려고 하면 공장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니까 왜 저를 친하게 보내냐 이러고 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내년에 우리 기술을 다 팔아먹으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제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벌써 됐어요.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안희와 성균관대 교수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유튜브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패권 경쟁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